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모씨는 지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흥건설 이모 부사장이 시청 주차장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주차장 cctv 영상에는 이 같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원주 사장은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씨에게 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최 씨는 정 사장이 건넨 돈은 500만원이며 수차례 거절에도 일방적으로 놓고 가 이를 전에 기부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